요취에 해당하는 허리의 척추 사이마다 디스크라 하는 말랑한 원반형의 추간판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체인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고 수직 압박이나 외력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며 정상적인 허리관절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큰 도움을 주는 부위입니다.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약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태행성 견화라고 하는데 꼭 나이가 들었다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습관이나 본인이 하는 직업과 업무에 따라서도 젊은 나이에 요취간판 관련한 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 외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진단받은 요취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처리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명확하게 검사 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번 교통사고로 진단된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분명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적 유의는 다르지만 예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 시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허리에 있는 척추의 추간판이 파열되어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허리통신과 다리의 절임 증상입니다. 단순 엑스레이 방사성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연부 조직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기에 MRI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의의 영상 판독 결과를 배탕으로 하여 제1번에서 5번 요추간판 및 천추까지의 디스크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경우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액이 빠져나온 상태로 영상 보고서에 추간판 돌출에 대한 소견이 기재됩니다.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므로 방사통이 대표적인 주요 증상이며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함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등의 후유증 염려가 있으므로 후유장애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중심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되기도 하지만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마비 증상까지 오는 때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처리를 통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평가 및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수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소견이나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 처리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디스크에 대한 사고 간여도를 의학적 소견을 받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하고 나아가 후유장애까지 평가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격리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의 파손 정도를 살펴서 MRI 영상으로 확인되는 요추간판의 손상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충분한 외상기여도 및 한시장애를 중심으로 한 후유장애를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이율에 따른 일실수입이 추가된다면 보상범위 역시 달라지며 이는 합의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보상처리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으로 교통사고와 요추간판 파일에 대한 외상관여도를 태행성 병변 위주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분쟁이 발생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사고가 있었고 교통사고 이후 디스크 증상이 발현되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일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전문의의 배상의학적 검토와 손해사정사의 보상범위에 대한 상담으로 정당한 보상처리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께서 직접 찾으셔야 하므로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